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3회 인천공항과 함께 꿈 그리고 세상을 잇는 전국장애인 문학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공항, 여행, 꿈, 장애인 인권, 장애인 인식 개선을 주제로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되며 단편시, 장시 등 운문 분야와 단편소설, 동화, 수필 등 산문 분야 작품을 공모합니다.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방문, 우편, 전자우편, 팩스로 출품할 수 있습니다.